인천언론인클럽이 지난 29일 제20회 인천언론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시상식에는 최용표 전 인천일보주필이 향토언론인상을 받았고 인천일보 양진수 이창욱 기자가 기획보도부문, 한국일보 이환직 기자가 취재보도부문, 유은총 OBS 경인TV 기자가 방송보도부문을 수상하는 등 모두 5명이 상을 받았습니다. 향토언론인 부분의 최용표 전 인천일보주필은 45년간 지역언론에 몸담아오면서 지역사회 현안과 쟁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언론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. 인천언론상은 인천언론인클럽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상으로 그동안 단체와 개인 부문에서 모두 10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.